저는 제주는 별로 없지만 정봉주가 가장 인가적으로 신뢰하는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경기 오산 지역 기반하고 있는 안민석 의원입니다. 이번에 저는 정봉주 전 의원 구명 활동을 하게 되어서 교육 외에 타 분야에서 이렇게 자주 언론에 노출된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인터뷰도 교육 말고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이 조금 쑥스러워요. 개인적으로는 10주대부터 워낙 서로가 허물없이 지내온 사이고 여기 의자 침대에서 시도 때도 없이 피곤하며 와서 드러누서 잠자고 가고 저는 일하고 여기서 그냥 자고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안 되는 그럴만큼 친하게 겨울 없이 지노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일은 좀 수발하는 일이지 않나요? 네. 그렇죠. 정봉주 의원이 자기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현역 의원 또 특히 이제 초선보다는 좀 재선농원에게 이 일을 맡겼으면 좋겠다. 간사 역할을 간사 역할을 간사 역할이라는 게 어떤 근안의 자리보다도 당내에 의원들하고 정봉주 의원하고 의사전달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고 낙곰수, 낙곰수하고 미곤수 그쪽하고 봉도사하고 소통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봉도사, 미곤수, 낙곰수, 또 민주당 이런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지 전달하고 모두를 막힌 거 있으면 좀 잘 원활하게 뚫어주고 그러면서도 핵심적으로 이 전체 단위에서 봉도사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라고 그럴까요? 그런 면에서 그래도 우선 다 떠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속에 있는 이야기를 틀어놓고서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제가 좀 만만해서 그렇겠죠. 한가은에는 이 간사를 맡으신 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라는 지적도 있어요.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아니다. 내가 자청한 게 아니라 봉도사가 지명을 한 거예요. 아 지명을 해서 간사로 이렇게 이런 문제를 의도적으로 뭐 하지는 않았겠죠. 그렇죠. 주진호 기자나 김용민 교수가 근데 아무튼 본의 아니게 뭐 이런 실수라고 그럴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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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제 봉도사나 이제 낙금수들도 본인들이 이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기대라든지 또 한편에 또 한편에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두 가지를 방송 낙금수 녹화하면서 또 편집하는 과정에 두 가지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. 네. 그게 하나는 하나는 성적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. 성적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오해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전혀 뭐 이런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. 낙금수 방송 중에 욕을 해서는 안 된다. 욕을 해서는 안 된다. 근데 아마 이제 모 언론을 모 신문을 통해서 아마 그 봉도사가 좀 한번 세게 좀 욕을 한 건 있죠. 그렇죠. 욕을 한 건데 음 음 근데 뭐 그것도 사실은 그 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래서 요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엑스포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었던 그 두 가지 좀 원칙 네. 성적 기롱 성적 농담을 네. 해서는 안 되구나 그거 하고 어 일단 그 욕을 욕을 해서는 안 된다. 네. 그 두 가지 교훈을 아마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더 더 음 낙금수와 F4가 더 대중들에게 예 지지 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그런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되기를 바랍니다. 저는 당사자들이 아니니까 상년 좋겠다. 그럼요. 네. 정화위복은 영상을 해주세요 한동안 이난 dingen 유무하지 미 jegs